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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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 자신한테 가끔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집에 그거는 우리 앉아있는 우리가 평안함을 느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 안식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평안하지 않은데 보금을 얘기하는 게 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가 가질 가장 중요한 답이 바로 이 안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안식 없이 하면 결국에는 한계가 오게 돼 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세상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안식 속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삶에서 회복하세요 그래서 큰 첫 번째로 그렇다면 과연 이 땅에 참된 안식이 있는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태어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을 옆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시간 지나면 공허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잘해준다고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과 죄와 저주, 지옥 배경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진단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압이 마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는 게 아니고 절대로 없구나 전혀 없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장세기 6장이지 않습니까 내필임과 타락 이게 이제 가정과 사회로 파고들어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도 사회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떠들고 기쁜 것 같지만 안식이 없고요 또 똑똑하고 성공하고 돈 많고 잘나가는 것 같지만 참 평안 안식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내가 좋아하고 쌓아왔던 이 바벨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올라간 1등 내 노력으로 올라가 있는 그 1등이 가장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1등은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뺏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탑이 무너진다 그때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게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는 장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일하기 때문에 안식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안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안식 없이 일하는 사람 그 열매가 다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빈 마음이 바깥에 있는 거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바깥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순간 중독돼 버립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우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세워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내가 관심 가지고 집중하는 중독된 그 모든 게 우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 우상 동네에서 끄집어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 그렇게 빠져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신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한테 했던 메시지입니다 종교생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왜? 종교생활은 안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은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시달리는 것 중독되는 것, 한계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는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게 한다니까요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채우는 그런 우리의 삶에 각인 뿌리 체질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으로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호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절대로 안식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참된 안식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안식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인간에게 준 선물이 바로 이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셨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니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는 외에 쉬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국기 20장 8절에 11절에 10개명에도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이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날짜와 절기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죠 우리에게 날짜를 주셨습니다 그게 언제죠?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축복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지금도 여러분 안식교에서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실이죠 그런데 날짜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로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월요일날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습니까? 화요일날 예배하면 안 받으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일날을 기념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부터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며 모임을 했던 거죠 결국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리냐 못 누리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일요일만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예요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다 주일입니다 다 주의 날이잖아요 매일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매일 부활절 아닙니까 우리한테는 매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에서 일도 해야 됩니다 또 여러 가지 것들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일날은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은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10개명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읽었죠 20장 10절에 너와 네 아들, 네 딸, 네 남종, 여종, 네 가축 심지어는 네 집에 손님이라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날 이 최고의 선물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금방 읽었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후에 또 4절부터 나오죠 에덴 동산의 그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리고 에덴을 만드셔가지고 동서남북으로 강이 흐르게 하시고 돕는 배피를 주시고 한마디로 에덴의 생명력을 주신 거죠 참 안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2장 17절 18절에 이 생명을 계속 누리게 하려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생명을 계속 누리게 하려고 선악가를 통해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인간이 깨뜨리고 참된 안식을 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원죄 사건이죠 참 안식을 떠나버린 사건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근본적으로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숨 쉬듯이 평생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는 숨 쉬듯이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주신 이 안식 숨 쉬듯이 평생 해야 된다 왜냐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연휴가 있었잖아요 연휴니까 마음 놓고 푹 쉬잖아요 푹 쉬다 보면 말씀도 쉬고 기도도 쉬고 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푹 쉬어 봤습니까 몸은 푹 쉬는데 영적으로는 피폐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은 몸이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쉬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것은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잘 살아도 안식 없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똑똑해도 시간 지나보세요 인생에 답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젊었을 때 좀 철이 없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얘기합니다 본능적인 불안, 본능적인 염려, 본능적인 우울감, 본능적인 허무, 공허 이게 장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지난 강단 말씀에도 결론 부분에 목사님 이 성경 말씀을 주셨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8절에도 보니까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 거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안식이 없고 불안하고 우울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 미션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회복하는 거 그 안식은 언제 회복되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릴 때에 여러분 마음의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을 때 참된 안식이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마음에 갈등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갈등을 겪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계속 부르는데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또 제가 한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냥 계속 듣고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저한테 회복하기를 원한 게 그거였어요 아 갑절의 영감을 회복하기 원하는구나 길갈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평안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안식이 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23절에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세요 700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된 이름이죠 지구상의 그 누구도 참된 안식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약속하셨어요 참된 안식의 길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외에는 안식이 없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참된 평안이 그 안에 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말도 많이 하고 웃고 그렇게 한다고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24기도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오히려 24기도 속에 있으면 쓸데없는 말이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지구상 누구도 이런 메시지를 주신 분이 없습니다 종교는 네가 평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숨을 쉬듯이 해야 될 것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이 일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 미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도 이유가 있어요 육신적인 것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만큼은 놓치지 마라 제가 우리 외국 사명자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일주일 내도록 토요일 밤까지 일하고 쉬거든요 주일날 교육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한 주 안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나오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쉬었으면 쌩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면 더 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예배를 안 들으니까 너무 힘들다 영적으로 못 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몸이 쉬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참된 안식 뭐죠? 우리의 영혼이 힘으로 꼭 쉬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고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안식일에 대중교통이 없답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예루살렘 여러분 수도 아닙니까? 안식일날 대중교통이 쉰대요 대단한 거죠 안식일의 원어가 사밭이라고 하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멈추다, 중단하다, 쉬다 그런 의미래요 그 의미에 맞게 우리가 안식일날, 주일날 우리의 영혼이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메시지 때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은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 눌릴 수가 없어요, 율법에 그래서 전용 엘리베이터 1층부터 끝층까지 계속 문 열리고 닫히고 이 버튼 누르는 거 하나조차도 내가 안식일에 방해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의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하루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시간과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는 나의 마음과 생각, 나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생을 걸고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진짜 은혜 받아야 되고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이게 우리 자녀를 살리는 방법이고 이게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되는 방법이고 전도의 문을 여는 방법이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다가 제자를 보내주겠습니까? 참된 안식, 그리스도를 누리는 참된 안식이 있는 교회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 참된 안식 속에서 세 가지들을 누리고 있는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람을 붙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우리가 찾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을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탁 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고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안식을 회복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사역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불신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악령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전보고 미신 믿고 물어봐야 됩니다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고려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가신다 말씀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축만 받을 때 삼천제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축만 받았는데 15나라의 성교문이 열렸잖아요 그게 바로 마가다라빵이었습니다 참된 안식을 회복할 때 전도와 성교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미국에서 오신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알고 계시던 그 집사님의 가족인데 이번에 미국에서 오시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있는 그분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0년 만에 그분과 함께 한 지 10년 만에 그 가족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는 거구나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 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교회에다가 보내는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망대가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린다면 제자는 하나님이 보내고 사람은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항상 하신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교회는 하나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보고만 하려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혼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지금 세계로 뛰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때 랩런트 출정식 하고 나서 랩런트 세계에 있는 랩런트들 발굴해가지고 같은 분야끼리 연결시키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너무 바쁩니다 만나러 다니고 찾고 또 직접 가서 만나야 돼요 해외에 가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가서 밥 사주는 것만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산업인분들 중에 홀리 메이슨이라는 이름으로 딱 모여가지고 목사님 사역하는 것 뒤에서 도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기도하면서 일어나야 돼요 91년도에 유광수 목사님이 처음으로 자기 교회에서만 사역하다가 처음으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메시지 하신 게 있거든요 그걸 들어보면 60년 마스터 플랜을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일곱 종류의 제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곱 종류의 제자 중에 마지막 제자가 뭐냐면 키 멤버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시면서 저기 경남에 배경희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주교사역을 잘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희 목사님이 키 멤버를 움직이십니다 목사님 얘기하기만 하면 이유 없어요 그냥 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완전히 밀어드리는 키 멤버 비밀 결사대 여러분 이런 단어가 왜 나오겠습니까 전도자를 도우라고 알아들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안식을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그럼